조울증 정상관리 조울증 정상관리 읽기만 하겠습니다. 조울증에 대한 제 생각은 저는 조울증의 가장 특징이 에너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울증을 우리가 흔히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울증 기간에는 기분이 붕 뜨고 우울 기간에는 기분이 확 가라앉아서 슬프고 이게 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울증은 조증 기간에는 에너지가 만땅이 되는 시기이고 울증 기간에는 에너지가 앵꼬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만땅이 되는 시기는 중요한 게 이 에너지를 쓸 데가 있어야 돼요. 쓸 데가 없으면 그러니까 조증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조증이 사실은 에너지를 제대로 쓰면 생산적인 엄청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에너지를 갈 데가 없으면 파괴적인 쪽으로 가거든요. 남들하고 싸운다든지 사고를 쳐댄다든지 로이게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조울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조울증의 일형. 일형은 조증 기간에 정신병 증상이 동반되면 이게 일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증 에너지가 왕창이고 기분이 막 붕붕 뜨고 기분이 변덕스럽고 한 대에 플러스해서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등등 이렇게 될 때 이게 일형이에요. 일형이고 그다음에 이형. 이형은 조증 기간에 정조증 상태까지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증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신병 증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형이고 그런데 조증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우울증으로 빠지는 건 아니고 바로 우울증으로 빠질 때도 있지만 조증 떴다가 보통 기분 됐다가 우울증 갔다가 이렇게 조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우울 기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조증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울이 와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 우울은 길고 1년에 한 6달, 길면 9달까지도 우울 기간으로 보내다가 조증은 한 두 달 반짝 뜨고 말고 이런 게 흔하죠. 그래서 매년마다 조울이 반복되는 사람도 있고 한 2년 단위로 반복되는 사람도 있고 한 3년 단위로 반복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아무튼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으로 따지면 엄청 여름에 엄청 더웠다가 겨울에는 엄청 춥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기복이 심하다. 뭐에? 에너지의 기복이 심하다. 에너지가 동원되는 시기에는 확 동원됐다. 에너지 빠질 때는 확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인데 이게 꼭 나쁜 거냐 제가 이야기하지만 나쁜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활용할 줄만 알면 에너지 동원되는 시기에 공부에 피를 닦고 치면 몇 달 만에 성적이 쫙 올라가요. 저 바닥에 있던 애가 몇 달 공부하면 성적이 쫙 올라가요. 시험만 쳤다 하면 시험 붙어요. 웬만한 거 다 붙어요. 왜? 몇 달 공부하면 난 몇 년 공부했는 것만큼 하는 거거든요. 쫙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공부에 피를 꽂히면. 그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꼭 나쁜 거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에너지의 기복입니다. 그다음에 초울증 관리의 노하우에서 초울증을 에너지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이전 강의에서 다 해뒀던 게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로 치면 다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셔야 됩니다. 초울증은 사실 초울증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후유증. 그러니까 초증기간에 사고 쳐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하나가 수면 문제. 불면증이 당연히 오거든요. 그래서 수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 관리 문제. 목돈 몇 천만 원 몇 억이 한순간에 날라가요. 몇 천만 원 몇 억 뿐만 아니에요.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이 한순간에 날라가요.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초울증이 있다라고 할 때는 큰 돈을 한순간에 날리지 않게 안전장치를 해둬야 돼요. 잠금장치를 해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초증기간 들어가면 돈 100억, 1000억도 그냥 며칠 만에 다 탕진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미리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후유증이 문제가 되니까 미리 수면 문제는 이거 수면 장애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책을 세워둬야 돼요. 돈 관리 문제 이거 미리 대비책 세워둬야 돼요. 그래서 목돈이 안 나가게 하는. 그런데 품돈 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초증기간 들어가면 돈 많이 써요. 그다음에 음주 문제, 알코올 문제. 초울증은 술하고 결합되면 증폭돼요. 그런데 불행히도 초울증인 환자들이 술을 또 엄청 좋아하는 환자들 많아요. 특히 초증기간 들어가면 술 마시는 환자들 많거든요. 그러면 증폭돼요. 초증은 초증기간에는 술 마시면 초증이 더 증폭되고 우울증기간에는 술 마시면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초울증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술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최선이에요. 술 마시면 사고 쳐요, 잘못하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고 할 때도 소량을 마셔야 되지. 남들처럼 그냥 술을 마셔대면 좋을증은 반드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음주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건지도 이거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그다음에 기타의 충동조절 문제들, 분노조절 문제, 이성관계 문제, 충동적인 방식의 일처리 등등. 그러니까 분노조절 문제라면 좋을증 있는 사람들이 초증기간 들어가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폭력이 나오고 이런 게 오늘 많거든요. 이런 것들, 이성관계 문제, 조증기간에 들어가면 충동적인 성관계, 충동적인 사기, 복잡한 이성관계 이런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충동적으로 사업을 벌이겠다, 묻지마 계약 이런 거 억수로 많이 해요. 사기 억수로 잘 당해요. 조울증 있는 사람들도 사람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어하고 또 쉽게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조현병하고 약간 조현병과 조울증은 같은 특성도 있고 서로 다른 특성도 있는데 조현병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 친해지려고 하면 억수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또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조증기간에 들어갔다 하면 그냥 오늘 만나서 바로 이기투합돼요. 오늘 만난 사람이 뭘 믿고 몇 마디 듣고는 바로 나한테 돈 있으면 돈 인출해서 다 그냥 투자한다고 다 줘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기를 조울증 있는 사람, 조울증 있는 사람, 사기치기가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억수로 사기치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기 많이 당해요. 사실은. 꽃뱀한테도 많이 당하고 꽃뱀들한테 이건 미리부터 딱 계획 잡고 들어가면 이건 백발백중 들어가는 거예요. 꽃뱀인 거 알고도 자기 인원 돈 다 갖다 줘요. 조울증 있는 사람은. 알면서도 다 갖다 줘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충동조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하나는 가치관, 가치관 점검해야 돼요. 자기 가치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지저분한 거야. 이런 가치관 갖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돈에 대해서 돈은 소중한 거야. 귀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돈은 더러운 거야. 돈은 더러운 거야라는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조증기관 들어가면 이 더러운 돈 내가 빨리 흩뿌리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남들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느냐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조증 들어가면 몇 천만 원을 현금 예를 들어 5만 원짜리로 다 인출해서 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5만 원짜리 다 줘요. 다 주면 몇 천만 원이 몇 시간이면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원한다고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왕창 어느 단체에 기부금으로 왕창 그냥 바로 쏴버려요. 날라가죠. 그다음에 요새 BJ들 많잖아요. 방송하는 거기에 돈 많이 쏘는 사람들. 거기에 가면 500만 원도 쏘고 천만 원도 쏘고 2천만 원도 쏘거든요. 애교 좀 부리고 뭐 해봐라 하면 해주면 그거 별풍선 보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500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실은 조증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증 들어가면 통장에 돈 있으면 바로 쏴버려요. 그런 식으로 돈을 허망하게 날린다고요. 저도 보면 제 주변에 아는 여기는 조울증은 아닌데 조현정동장이에요. 조현정동은 조현병하고 조울증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 저것만 들어가면 자기 조증 좀 뜨면 저한테 와서 제 용돈을 줘요. 교수님 이거 용돈씩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런데 봉투에 막 50만 원씩 넣어 와가지고 저한테 그냥 억지로 막 갖다 주고 가고 갑자기 제 통장을 어떻게 하라는지 제 통장으로 돈을 막 쏴요. 그러면 저는 안 쓰고 가만히 갖고 있죠. 나중에 조증 지나고 나면 끌적끌적하고 와요. 교수님 전에 제가 여기 있다 하고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거 그래서 그때는 자기 마음이 주고 싶은 거죠. 온 사방에 돈을 막 갖다 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조언자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되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조증기관 들어가면. 누구 말도 안 듣는데 단, 다만 진짜로 평소에 사이가 좋은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은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조증기관은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가 시속 300km, 400km로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말을 들어야 잡죠. 그런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묻지마 계약을 하려고 그러고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한꺼번에 사고를 치려고 한다고요. 묻지마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조언은 뭐냐면 이때는 시간을 버는 게 최고로 중요해요. 조증 있는 사람들 돈 사고 안 치게 막을 나면 자, 네가 지금 하는 그 이야기 지금 뭐 건물 사겠다 뭐 하겠다 자, 석 달 뒤에 석 달만 기다렸다가 사자. 석 달만 기다렸다가 사자. 석 달만 석 달 딱 연장해둘 수 있으면 무조건 안전해요. 석 달이면 웬만한 조울증, 조증 다 가라앉아요. 조증 들어가면 조증은 한 달, 두 달 길에 석 달이면 가라앉기 때문에 석 달 뒤에 되면 스스로 건물 살라 했던 거 안 산다 해요. 그러니까 석 달 벌 수 있으면 최고로 좋고 석 달을 못 벌겠으면 한 달이라도 벌면 좋고 한 달이 안 되면 일주일, 일주일 안 되면 하루라도 벌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고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의논하자. 하루만 벌어도 내일 되면 바뀌는 수가 많아요. 이건 갑자기 그 순간의 기분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다 안 들어도 정말로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을 듣는다. 평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브레이크 만들어 둬야 돼요.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제목만 읽을게요.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매일 이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조울증 있는 분들, 저부터도 그렇지만 사실은 영성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고. 영성 수행한다는 게 종교 집단에 가란 소리 아니에요. 조울증 있는 사람들 종교 집단 많이 전전해요. 저도 그랬지만 조울증 있는 사람들의 기본 바탕이 뭐냐면 사실은 외로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조현병, 조현병은 안전의 욕구가 매우 중요하다 했잖아요. 안전의 욕구, 불신, 의심. 이게 그 밑바닥에 있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그 밑바닥의 기본 출발점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누군가 엄마처럼 나를 포옹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성관계가 차측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 같으면 나한테 잘해주는 엄마를 찾아서 끊임없이 다니는 거예요. 여자들 같으면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이 다니는 거예요. 누군가. 전폭적으로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 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특히나 조증기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것도 한밤중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밤중에 전화를 한들 누가 얘기를 잘 들어주겠어요. 거기다 부부간이나 부모자식간에도 이야기하려면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라. 뭐 이러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약도 먹어야 된다. 이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가느냐. 술집에를 많이 가요. 노래방이라든지 가요주점이라든지. 거기서 아가씨 부르면. 이 사람은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무조건 자기는 왔으니까 옆에 시간을. 그러니까 이 사람 붙들고 술집에 가서 술집 아가씨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술집 아가씨들은 들어주죠. 귀담아듣는 건 아니더라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죠. 왜? 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처럼 가면 이야기 나누느라고 술집 아가씨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면 돈 나가죠. 작은 돈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가씨들이 마음만 먹으면 큰 돈 나가죠. 몇 백, 몇 천이 그냥 나가요. 아가씨들이 조금만 자기 사정 이야기하고 어렵다. 오빠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하면 그래 알았어. 내 천만 원 싸줄게. 인터넷 뱅킹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바로 싸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걸 다 미리 미리 해야 해요. 그래서 출발점이 외로움이라는 게 출발점이 외로워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영성생활 안 하면 이 외로움은 사실은 조울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은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이에요. 엄마도 채워줄 수 없고 이 세상엔 누가 와도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 찾아서 이성을 찾아서 다니다가 안 되면 한 번씩 종교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흥 종교 같은 데 잘 빠져요. 조울증 있는 사람. 기성 종교는 가면 안 되거든요. 조울증 있는 사람들이 기성 종교에 가서 마음 딱 붙이면 좋겠는데 마음 못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흥 종교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해하겠지만 외로움인데 진실성의 욕구가 있고 화목의 욕구가 있다 했잖아요. 기성 종교들은 가면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진실성에 사람들이 있는 집단에 오는 사람들이 진실성, 화목 이게 교회 분위기나가 성당의 분위기가 그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신흥 종교들은 가면 사람들이 신흥 종교들이 처음에 잘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입이라는 데가 저도 그런 데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 기성 종교는 가면 사람들이 닳고 따른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딱 맘마디만 안 하고 그런데 신흥 종교는 가면 사람들이 순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벌써 돈 욕심 다글다글하고 출세해야 되고 딸 것 따른 사람들은 신흥 종교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입의 종교에 애처해 안 와요. 거기에 쫓아오는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순진해요.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런 욕구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확한 분위기가 좋죠. 그러니까 폭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교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관계없이. 그런데 그래서 영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표현과 종교생활을 한다는 표현은 달라요. 종교생활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종교로도 충족이 안 돼요. 웬만해서는 이 사람들 외로움은 진짜 영성이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문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6번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7번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강점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조울증도 마찬가지고 조현병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남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부여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써먹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영성생활이 뭘 뜬다는 거예요? 영성생활이요?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 교회를 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부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는 어느 종교 집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이 있다라고 믿거든요. 제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이게 하늘의 뜻에 맞는 건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이 하늘이 원하는 일인지 원하지 않는 일인지 저한테 어떤 고난이 닿을 때 이런 고난을 주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늘 제 마음속에 작은 제가 저만이 아니라 정말로 큰 대우주 정말로 내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늘 비추어 생각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런 게 영성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한 생으로 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회를 믿어요. 수많은 전생이 있어서 제가 이번 생을 살고 있다고 믿고 그래서 제가 어떤 안 좋은 일을 겪거나 뭘 할 때 그 수많은 전생 전생에 내가 지은 어떤 우리가 억복을 지금 받는 것이고 지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생에도 수많은 전생만은 이번 생에도 내가 엄청나게 남들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했겠죠. 그걸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생을 살 때에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다음 생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생에 내가 마무리하고 가야 될 나의 숙제는 무엇인가. 왜? 이 숙제 이번 생에 마무리 못하면 다음 생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생에서 저하고 집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라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고 죽는 날에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지.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나 간에 영성이 다 있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이 된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면 되는 것이고 절에 다니면 진짜로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집단에 속하고 속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영성이 있는 진짜 또는 하여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머지 지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전국이 증상 및 부스 증상 이거 다 유튜브에 강의해 둔 게 있거든요. 찾아보시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도 유튜브에 여러 편에 걸쳐서 강의를 해두었으니까 살펴보시고 확고한 인생 목표 이것도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어요. 살펴보시고 저흥도 다 유튜브에 있는. 마지막으로 앞에 맨 앞에 했던 이야기지만 9월 18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서 10시에 우리 초급 심화 과정 처음으로 개강이 되니까 가능하면 참석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초급 심화 과정에 등록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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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